씹어야 풀린다 야 장솔지, 왜 난 생일 초대째 안 줬어? 내가 네 짝꿍인데 같은 아파트에서 한 대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너 생파 있다고 내 생일 때 널 제일 먼저 불렀는데 정말 실망이야 혹시라도 사과할 거면 지금 빨리 해라 우리 담아두지 말고 씹으면서 풀자 꼭꼭 씹는 즐거움이 가득한 애플망고 두유처럼 베지밀 꼭꼭 씹히는 애플망고 두유